자네 형님이 아니 저 사실은 그 놈진을 정말 무서워 하거든요 좀 그 세븐 때였나 놈진 하돌이 13이었잖아요 마이너스 근데 그게 이제 12가 된 후부터는 그때부터 좀 힘들더라구요 저날 대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전부 다 가위바위보 얘기하면 제가 1피로 갔어요 와우 2-1-4 도르키의 성능은 도르키의 성능은 아 저게 예전에는 떴는데 지금도 한 번씩 헷갈려죠 하돌 막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도르키가 나갈 때가 가끔 있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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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실수를 어휴 informação 별 gap 일 ró 저 발차기 이름이 일본에서는 오니게리라는구나 귀신 끊기 뭐 그런건가봐 귀신 컷 아 카운터 아 축 돌려서 계속 돌리고 있죠 어 예 제가 한 것만 보고 있습니다 복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점은 제가 하도를 그거를 했네 뭐 집삼 딜키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하거든요 저건 나겠다 저건 나겠다 잘못한 것들 와 정축으로 왔어 저 때 제가 더블 오프를 한게 아니라 육부 발을 했거든요 근데 터프가 나와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버렸어 그냥 나는 깰 생각이었는데 거리가 멀길래 그냥 히트를 켜서 압박을 하자 싶었어 거미절 웨이브에서 나락이랑 이즈를 걸어왔는데 상대분이 앉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야 이거를 알았네 와아 아아 저 이때 좀 이때 좀 긴장되더라구요 아이씨 나 두번이나 이걸 놓쳤네 이 생각더라구요 와 거기 가이빙 좋았다 히트 좀 무섭더라구요 깨지니까 오오오 미스 아 아 아 아 아 그렇듯이 아 아 아아아 아이씨 방금 저 하단은 컴디션 좋으면은 폭우 막히더라구요 우아!! 아이씨 와아 막아리십 제가 또 히트 와아 오이 와아 또 보스토 히트스마ッ슈 깐시에 스윗씨 두 번 되었고 히트스마ッ슈 失敗になるしかしだいぶ体力リードっすね 4分上段しゃがみでもこれとってもまだまだ 試合決まらないんだよな ダメージプラス何が入るの あそかねあああやんバルロいろな注意や 部長これは当然ヒートダッシュ えっでもデミジでしょっちゅらったんか 같지 않아요? 俺ペッチじゃねえのんじゃん 場合ぶん 죽ったんかつんで 絶望のローキック これで怒りのみがリーチです リーチになったつよみで始まるナラクの おーだいんだ ナラクナラク ジェツメーケン めちゃくちゃやります しかし補正がしっかりかかっているので ダメージはない でこっから走っていって でも 이거는 ジェツメーケ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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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ずふぅ ジェツメーケン の ノーフゼリー 저때도 제가 가위바위보를 이겼어요 제가 일부러 1피를 갔어요 왠지 저날은 그냥 1피를 다 하고 싶더라구요 아 저거 2타 허처진 줄 알고 백디쉬 초풍하려는데 2타에 걸렸어요 저게 와 역시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네요 해설하시는 분들이 아우 샤넬 큰일 났다 이거 아우 샤넬 큰일 났어요 응 펍이 너무 아파요 진짜 아우 샤넬 큰일 났다 아우 샤넬 큰일 났다 아우 샤넬 큰일 났다 아우 샤넬 큰일 났다 제가 노비 선수한테 지고 이겼다는 거를 팬설진이 또 얘기하고 있네요 다들 알고 있었구나 역시 지금 라운드는 딱 작았다 그죠? 칼 스포츠 아닐까요? 으으 시간됐다 큰일 났다 너무 쎄 저쪽도 대처했는데 미스가 나갔어 미스가 심했어 맞아 맞아 미스가 심했어 아아 펭을 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저 때는 뭐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때려야 되고 이제 풀고 머리는 돌려준다 심지어 앉았다가 일어났어 자네 형이 히트하시 아 히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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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하시這個 히트하시 미스가 나가지고 잘 주워 먹었던 것 같애 어우 enrich 아아 첫 arose Sisters tenth wię이구나 어 주님 성장 아훈아 어 시작됐다 시작됐다 시베라 사지 네 첫번째 아 저 때 맞으면 맞을것 같았거든 근데 거리가 아주 쭉 벌어지더라구요 알리사 특성상 으으악 안방 저 때까지 컨셉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저기서부터 한 2시간 반 기다렸을 거에요 아마 저 때부터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지면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샤넬 형이 되게 쿨하게 야 레이저 좋다 이러시는 거에요 하 그거 듣고 좀 멋있다 생각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나 여기 잠깐만 대기시간 봐봐 지금 3시 43분 걸렸잖아요 나 여기서 했어 지금 7시간째여서 미치겠는 거 이제 대회장에서 피로하고 이제 잠하고 막 하도 전자파 쐬니까 이제 집중력이 딸리는 거야 흐름 좋을 때 바로 했었어야 됐거든요 결국 이렇게 웰카님이랑 대회장에서 3시간 기다려가지고 결국 우리는 파이널이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됐어 루저즈 이제 다 끝나고 저는 저흰 변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 때부터 집중력이 안사는거에요 진짜로 집중력 바로 제로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저는 진짜 저날 1피를 다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웰카님이 1피를 가더니 오예 이러시더라 스읍 여기서 분권을 쓰다니 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또 마법처럼 철권 냉매 안하니까 또 기침 안하잖아요 이게 좀 신경성 아닐까 이거 사실 어우 저 봉황 저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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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프티가 다블앞파 저도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기원을 더 쓰면 안됐었는데 제가 자멸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저것도 받으면 뭐했고 웨과님도 노려냈던게 웨이브가 올 때쯤 커킉류를 쓰더라구요 좀 가져야 대처를 못오게끔 대처를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페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제작된 걸 제작은 양쪽으로 좁은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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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탈명권 아닐까 사실? 샤오유를 쭉 미는거 이게 탈명권이 아니었을까? 아... 그때 제가 잘못한거 통발을 써버린거 통발쓰고 피 채우려고 했는데 제가 말고 다른거 썼어야 되는데 제가 말고 다른거 썼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거 통발쓰고 피 채우려고 했는데 나라쿠의 유효은 가세가니도 매척있어요 그리고 나라쿠 2개가 끝났어요 왕타치와 나라쿠가 나라쿠가 왕타치와 나라쿠가 나라쿠가 아... 저거 흘렸던거 같거든요 두번째 짬발 안 흘려지더라고 내가 늦었나 생각했었는데 아니 저거 패치돼가지고 이제 대쉬 안해도 다른 캐릭터를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샤오유를 확인을 못했는데 샤오는 저거 안들어가더라구요 저거 보스트 찍어내리는게 대회때 아...좀 아 싶었죠 아 히트 켜져있어 너무 무섭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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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가 1픽에서 많이 좀 더 좋다 하더라구요 해설자분들 여기 들어보니까 샤오가 1픽으로 가면은 훨씬 좋아지거든요 혹시나 이제 또 다음에 샤오유를 가면은 진짜 무조건 내가 1픽 가야지 1P가 샤오가 1픽 가 샤오유를 가면은 샤오유를 가면은 대회 때 위쪽에서 여캐들 만나보니 카즈야가 정말 좋아졌는데 여캐들한테는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남캐들 상대할때는 크게 못느꼈는데 와 샤오알리사 만나보니깐 확실히 전에 카즈야보다는 역전 상황도 많이 나오고 좋아진게 느껴지는데 여캐는 너무 잘 피해져서 세븐때부터 샤오가 유리했는데 팔은 좀 다르겠지 싶었어요 닿지가 않는게 많아서 저기서 왜 도타를 했을까 아니 근데 웨카 아니면 샤오는 다른 색이었어요 진짜 그냥 딱 거치는거 보고 마신 써버렸어요 자세 잡아도 걸리겠지 했는데 자세 다 잡히기 전에 맞은거 같아요 아크라 그래서 여기에서 1라운드를 다시 돌아가고 3시야매에 다시 1라운드를 다시 돌아가고 네 주말마다 대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카즈야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넌 어... 어우, 강하다. 아니, 절대 캔슬이 안되더라고요. 입력이 씹힌 것 같애. 신사만 하고 캔슬했는데, 씹힌 것 같애요. 기온청이 안 죽이네 its BUT. 여기에서 빙기 안 깨지더라고 이거. 기온weh 안깨지 Tú. 그럼 옥카. 이겨서 사인하기이라서, 옥카가 몇 lately. 아니야, 기온청소소 확보난 오븐가 아니였어요? 캔슬 안 갔었었죠. 기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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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오크. 뭐, 겟곧減ってるんですよ. 교수소소을 시점들네, 하디. 겟곧減ってるんだけど. でもそのKFを決めたことによるこのメンタルの向上っていうのはすさまじくありますよ その本日のその配信台でも 起演カウンターヒットで狙ってたりはしてたんですけど 成功してなかったっすよね そうっすね うん ここに来て明確に成功した メンタルリセットにはちょうどいい しかしその粘なを挫くのは 断空 開幕断空という じゃあ音極적으로 하시더라고 スーパーポジティブ選択肢 れんめらが完全 다른 모습이었 箱を伸すように消えてくれたね なんか深いので 瀕 いや… さあ殺的なすごい Kend param なぜ勉弦 мало ああああっと ノのリトメッチャー烛いて 一時武器なazuje 외빵은 외빵에서 사라지는거같아요 샤넬 형님도 얘기했는데 샤오가 보황잡고 낫보황잡으면 진짜 맵에서 없어지는거같아요 저것도 웨이브 뻥빨친건데 저것도 그냥 역해라서 싹패지고 또 작아서 안맞는거봐 빨리 떨어져서 안돼 히트게이지를 날려버렸다 엄청 잘하시죠 저거 늦게 썼는데 와 저것도 사뿐하게 패링돼가지고 아 상봉 저기서 앉아버렸어요 세븐인줄 알고 차후에 저거 상단 없어졌잖아요 중단인데 옛날 기억이 나버려가지고 저기서 보자마자 앉아버렸어요 앉으면 안되는데 아잉 아잉 하아 샤오유 진짜 귀엽다 샤오유 바로 이제 샤넬 형님 오셔가지고 아주 그대회는 다른 대회에요 그대회는 이제 도네 도쿄 쪽에서 한다고 오사카에서 한다고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로 제가 졌어요 가위바위보로 2피로 왔어요 대회때는 1피가 좀 더 잘 맞는거같아요 근데 본이 아니게 2피로 밀려나가지고 멘탈이 이깔이 루이저즈 샤넬과 멘탈이 아 저 톱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근데 몰랐는데 이제 대회 끝나고 보고를 해야되니까 이제 사넬한테 말씀드렸는데 보고있다 하더라구요 아 그 샤넬님이랑 하는 경기 톱 너무 무서운거 같다구 너무 아쉬웠다구나 저거 왜 안맞은지 모르겠어 진짜로 대시 진짜 깊게 해서 안방 쓴거였거든요 진짜 알리사는 막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피해져가지고 아 그쵸 리매치가 됐죠 폐자조에서 올라오신 차내력력이고 아우 아깝다 아이고 아유 아 Mississippi 오우우우우 아니 이게 이게 돼가지고 여기서 육포밤 부케질 각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아이고 레아 써버리자 320도가 돌아가는 거야 저게 사람들이 저거 콤보 때린거 보고 칭찬 엄청 해주더라구요 저것도 왜 안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일반 캐릭터들이면 거의 다 맞았거든요 대시도 적당량 들어가는거 같은데 좀 아쉬웠어요 저거 와 저기 안되네 이렇게 해주고 다들 하단통을 생각보다 많이 쓰시더라구요 좀 막았어야 됐네 내가 뒤로만 왔어 다행이다 그죠? 안다행이네 네네 도라가 있네 아! 오우 오우 다행이다 imb a 아 아 아 아 아 한 사건 진짜 아~~ 진짜 저 때부터 이제 제가 집중력이 진짜 다 떨어져 있다가 이제 또 뭐지? 밀릴수록 조금씩 이제 파악이 되는 거에요 흐흐흐흐흐흐흐 어우 잘 기다렸다 콤보도 좀 좋아진 콤보를 썼어야 되는데 저 때 이제 너무 패치 전에 기억이 더 크다 보니까 새로운 콤보를 못 썼어요 바꿨어야 되는데 혼자 기다렸어 뜰까봐 기앤부 선호 3-3 대초로 하다가 기원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저 짧은 순간에 기원초가 3번 성공했네요 2라운드 안에 기원초 3번은 진짜 한 번도 대회를 없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왜 맞은거야 아 내가 빨랐네 그리고 막 대회장 컴퓨터가 많이 불안정해가지고 몇 경기하고 컴퓨터를 또 껐다 켜서 하고 껐다 켜서 하고 이러더라구요 여기 보면 뚝뚝뚝 한번씩 끊길때 있잖아요 좀 심할때가 있었어요 아 이제 저때부터 저는 너무 좀 압박감도 심하게 오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너무 들더라구요 아니 이까지 올라왔는데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하나도 안나오고 집중력은 다 떨어져있고 진짜 너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거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 철권들이 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너무 스스로한테 분했어요 되게 음 야 저것도 안좋아해주나 안좋아지네 아 저도 속질하면 안됐지 또 안되네 내가 저거 제가 탕구 좀 적고 있거든요 아ちょっと 켜겨 있으면 안됐는데 안 쓸 거라 생각했나봐 아 진짜 샤넬가 막혀있는거 미타고도 나이 레벨 그니까 시가 시가리 샤간데 더블업파 카베니아 이끌까 도도쿠 저 때도 9-3을 썼거든요 근데 원손 두번 돌려가지고 저 벽에서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야아 하단 두번 아 여기서 좀 혼이 풀렸던거 같아요 아이고 말하자마자 점프 나갔죠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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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풍 쓴건데 하크가 나갔네 야 이렇게 지면 진짜 억울하죠 솔직히 아우 저거 진짜 너무한거 같아요 너무 많이 따라하는거 같아 다시 봐도 너무 쫄린다 이거 진짜 한방이었잖아 그리고 방금 횡을 한번 쳤잖아요 저게 그냥 레아 쓰면 갑자기 캐릭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칠 때가 있거든요 저것도 좀 귀찮은데 횡각을 잡아줘야돼 하자 저런게 좀 귀찮은거 같아요 한번씩 저렇게 벽이 잘 붙어있는데 레아 쓰면 이렇게 치거든요 저런 디테일 그에 비해 카자에 비해 와 꿀풍 나있어 3타 안맞는 꼬락선이 보소 와 잘라밀었다 아니 이것도 신삼단 하면 벽에 붙을 줄 알았거든요 안전하게 이길 생각으로 적어있은건데 또 돌아갔어요 저 때 신삼단 딱 맞고 벽에서 낮은 벽 감고 떨어지길래 아 대박 아이아 아이아 시간 없잖아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 치고 있는거 봐요 중견차려라 이런 무서워 네 도리가에 시가도 좋고 오니게리 선택하자 오니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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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대회 맨 처음 신청한 사람이 샤넬 형님이었네 와 그러면 첫번째로 신청하고 아 일단 저기 네 그것도 맞은 제 잘못인거 같아요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뒤로 안땡겼었나 아 진짜 파크 느린거 봐요 거친거 잘건졌고 아 알지 아 아 좀 그라이 를äv한yt 아오 감사합니다 아 좀 브리로 타 아오 나가래가 아 저 기호는 왜 피해지는걸까 저거래에서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저 상황을 알리나서 저런끼리 다 무서운거 같아요 저 때 신날킥 쓴 이유는 상대가 저기 뭐야 샤넬형이 히트스매쉬를 쓸거라고 예상하고 쓴거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좀 더 늦게 나왔는데 맞긴 했더라고 그리고 레아도 제가 마이너스니까 한번 저 때 질러보면 내밀지 않을까 했는데 참고개졌어 좀 꼬아서 생각한 심리였는데 그냥 맞고개졌더라고 아 저것도 왜 피해지는거야 공창각 다음에 계속 왜 피져 저것도 기억해놔야돼 알리사 상대할 때 저 때 저 때 좀 살짝 자신감이 좀 붙는거에요 아 두 라운드를 너무 쉽게 안 빼앗겼으면 아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샤넬형이 머리가 좀 혼란스러울거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정신의 싸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저 때 아 이거 저 알리사에서 역시 잘 피해지죠 지금 굿도게무데시타 굿도게무데시타 굿소게무데시타 아니야? 나는 들리기에는 굿소게무데시타로 들렸거든요 진짜 대사가 뭔지 모르겠네 아 저때도 잘못된다 아 굿도 겨우 데이터가 맞는 대사에요? 아 그렇구나 그게 맞는 대사구나 아 저 이타 강제 가는 건 너무 말이 안 돼 이때 처음 썼어요 저거를 와우 잘 때렸다 잘 때렸다 싫은 것도 막긴 한데 근데 진짜 그렇게 들렸어요 아니 뭐 게임 캐릭이 그렇게 말할 일은 없겠지만 저기도 대시 기원을 맞고 이제 딜 캐릭을 못 했다는 걸 보면 이제 샤넬 형님도 생각이 좀 많아서 꼬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좀 끊었어야 되는데 와우 잘 때렸다 아 저걸 안 앉으시다니 저 때는 좀 앉을만 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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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딜키만 또 골에서 쓰면 또 올라왔는데 그죠 아유 아쉽다 아쉽다 저렇게 지고 스스로를 되게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를 안할 선수라고 생각하고 저런 상황이 딱 오니까 대처가 안되는거에요 자네 형님이 자네 형님이 감사하게도 언급을 해주시더라구요 어떤 플레이어가 힘들었냐 했는데 이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갔어요 아니 진짜 진짜 니가 힘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냥 이제 빈말로 하신게 아니라 진짜 카즈야 한국에서는 그렇게 플레이하는 카즈야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다고 진심으로 해주셔서 잠등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 정말 아쉬운거는 아 이게 흐름 좋았을 때 바로 좀 더 갔으면은 좀 달랐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이제 지금 결과에서 되돌아봤을 때는 저의 판단 미스도 좀 많이 보이고 역회 상대일 때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플레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노력해서 1등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자러 가보겠습니다 ar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